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만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 안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단과 하와가 마개 의혹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타락에서 에덴에 쫓겨난 불행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땅에 주시고 우리의 제약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 이게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을 믿고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왜 모두가 잘 안 믿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받아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의 마음과 생각 알고 마음의 합판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니까 동행이 됐다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 말은 벗이다 그 말은 친한 친구 마음이 아파했다는 거죠 또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의 합판자라 바로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뜻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뜻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면 우리 인생을 존경하게 높여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를 멸시했던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애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국을 완전히 망해서 초토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리고 물백을 세워서라도 구원해내고 추격한 애국군사는 전부 저멸시키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보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물론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광약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원망 불평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환경에 넘어진 거죠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불병이 나와서 물렸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자 낳는다 이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어요 또 보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인데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는 바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줬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강탈하고 억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 이걸 자유의지를 줬는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따르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가지고 미혹되어 가지고 마귀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살과 피를 주고 이 생명을 주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어찌 요셉이 아들아이냐 어찌 지가 하늘에 내렸다 가느냐 하고 거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역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할까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빛이 어둠을 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참 빛을 예수님 오셨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요한범 3장 신발자 이란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성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 정전이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게 비극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강도 도덕놈들은 밤에 전기뿌리 광주시 다 나가면 활개치고 너무 좋겠죠 바로 그래요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요한범 5장 40제 말의 길 내게 영생 얻기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핵심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거기서 와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의 다른데 뺏겨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물질을 사랑하면 결국은 마귀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성경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감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져 있고 쇠고랑에 끌어볼 정도로 굉장한 악한 영의 힘이 센데 자기 몸을 돌로 막 상하고 피 흘리고 악을 쓰고 이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나가는데 문제는 2천명의 돼지대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갑자기 막 바다에 몰싸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저들이 어땠느냐 보니까 이 놀라운 사건 보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사람이 나섰네 그리고 회귀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가세요 우리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손해받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가세요 가!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마음이 완화가기 때문에 마음은 닫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둘째로 그러면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지금 그 3일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잘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세인 석유관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세인은 굉장히 율법 지키고 석유관은 성경 복사하고 쓴 사람들이에요 원망합니다 왜? 이 사람의 죄인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데 예수님의 죄인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해요? 안 돼요? 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생명주기 위해서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바로 이른냥 비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어느 때 했냐면 그 바리세인 석유관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냐? 내 마음도 이렇게 몰라? 그리고 이른냥 비유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길을 잃은 양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얼마나 기뻐 가지고 어깨에 매고 여러분 양을 나가서 찾으러 얼마나 고생이 돼요 그런데 목을 끌고 와도 되는 것을 못 했어요? 들쳐 맸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리고 법과 이웃 더불어 잔치했다 막 기뻐 잔치했다 이 얘기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에 보면 드라카마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카마 비유는 열 드라카마에서 잃어버리니까 그 등불을 켜고 쓸었어요 등불을 켰다는 건 성령의 등불을 말하고 부여 찾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찾으신 모습 그래서 기뻐 잔치했다라는 데 또 하나 탕자 비유는 성부 하나님의 찾은 모습이 되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이 창경하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가지고 집에 돌아왔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너무 기뻐 가지고 무조건 가 가지고 껴안고 키스를 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입맞춤은 끝나는 거예요 일단 사랑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 까락지를 입혀라 그리고 송아이요바라 찬치 베풀었어요 여기서 일반적 탕자의류를 이런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사실 포커스는 이런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냐면 바르세인 서기관들에게 들려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인과 음식 먹는다고 저들이 불평하니까 이 말인데 큰 아들의 모습을 다시 보겠어요 누가 보면 15장 25절 보니까 맏아들인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돌아왔어요 자기는 고생하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집에 가고 와보니까 풍류 소리가 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좋은 거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고 당신의 동상에 돌아오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함을 보고 맞아들여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제가 놓아요 화가 나갖고 집에도 안 들어간 문 앞에 섰어요 즐겨야 하냐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성교 명을 어기고 끊을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라도 안 잡아줬고 그런데 이 창경 함께 먹어버린 저 죄인을 잔치를 부릅니까 하고 막 아버지한테 따들고 달라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 지금 오늘 아이고 큰아들 참 못된 놈이네 이럴 수가 있어가? 이러기 쉬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생각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일부라도 꿈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인데 집안에 살면서도 사실은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작은아들은 집 밖에 나간 탕자 왜 집안의 탕자인가? 집안의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 속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탕자지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먼저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하고 사는 자체의 행복 기쁨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또 동생에 대해서 아픔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 가지고 잔치에 뵙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뭐 먹고 살까 하고 날마다 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 좋고 옛타는 가문에서 있는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도 건강한 모습 온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기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잔치를 베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찾았다 죽었고 잃어버린 것이 왔으니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이 제일 기쁘고 즐거워요 기뻐 어쩔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아픔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도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누가 진짜 당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인지 모르고 살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 지금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해요 종교적으로 살면 찬양의 감사도 설교의 은혜도 기도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으로 왔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전수가 안 된다니까 아버지의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게 잃어버린 탕자잖아요 오늘 바리세인의 모습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도 외웠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옥부에 따라한 수많은 영혼을 보고 오시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살림을 창깊게 먹어버린 이놈 이 아들이 돌아왔음에 동생이란 말은 안 해요 아버지 아들 나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염소 새끼 한 번 잡아줬습니까 이 못된 놈의 송아이 잡아요 막 아버지한테 따지고 달라들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날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복, 사랑, 기쁨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일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율법이고 보상심리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놈이 다 없애버리고 또 와갖고 다시 아들의 시위를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3분지를 가져가면 내 것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계산적으로 도저히 손해만 날 일이에요 그 아들 동생에 대해서 행복과 기쁨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짓 나가는 동생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도 기쁘다 않고 긍일함 안도의 한숨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동성은 죽었다 살았지 않니 즐거운 기쁨과는 마땅하지 않니 오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만을 위해서 온통 한용의 천하보다 기하다가 온통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갖는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이건데 우리 마음은 전혀 다른 물질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교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회자가 전도설기가 참 부담이 됩니다 왜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전도설기가 많이 하나 전도 온 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면에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되면 기쁨이 회복이 되면 하지 않나요?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거의 고단수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명령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아이고 또 해피 대축제에 왔네 그냥 좀 귀찮고 또 뭘 별략이 다 하고 욕심만 많은 우리 목사님 혹시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될 때는 아이고 참 예정이 없는 사람인가 엄마 나 전할 말 전했어 하나님 나 책임 없어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온 세상 다 죄를 담당하셔 지금 지옥과는 죄가 있어서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니스 2장 살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길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10분을 비해서도 길가가 있고 옥토가 있는데 길가가 누군가 보니까 마태문 13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악한 자 마귀가 그 푸른 씨앗을 먹었다 마귀가 가져갔다 했고 또 혼미한 영역에서 보금의 광처가 비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혼미한 사단의 영 때문에 잡혀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말 기도해서 사랑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둠의 영으로 묶어야 되고 내가 뜨거운 사랑의 가슴이 간다면 강파 완화가 모든 길가 같은 마음도 아름답게 옥토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 살린 것이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여러분 사랑의 종로로만이 사람 살립니다 절대로 못 살래요 그래서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으로 쓸개 빼고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았어요 모양새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 물에 빠져서 죽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최선을 건져 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은 뭐랜가 나는 예수님의 심장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심장 가진 게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9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정말 성경이니까 정확히 나옵니다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의하여 나로 더불어 증가하느니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에 끌어질지라도 민족의 구원해서 내가 지옥 간다 하더라도 원한다고 어떻게 모세와 똑같이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환자에 하나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온 상 죄를 지무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뜨거운 사랑만이 녹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바로 덩이가 풀어지고 녹아져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안 되면 내가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부서져서 스며드서 그 사람 속에서 감기를 주고 그 사람 속에서 내게 맛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만나면 참 맛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금 예수님이 뭐란가 나이 너희를 위해서 개세만 소금같이 십자가해서 온 인류의 구원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부른받은 거 죽으라는 거 죽어 내 자신이 녹아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는 없어 하나의 미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면 되는데 여러분 생명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여인들이 정말 해산의 고통은 깜빡 기절하고 죽는 순간이야 생명이 나옵니다 절대 그냥 생명은 나오질 않아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데 그냥 나오진 않아요 내가 한번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성겨져야 돼요 완전히 죽었다 할 때 마귀가 떠나고 그때 역사가 납니다 얼마나 전도다가 속상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참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이게 주님이 나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가슴 가진 사람이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봅시다 그가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 얻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 난 존경스러워요 한 마리 예를 들어요 아니 적어도 한 12시쯤 되면 안 되면 그만해야지 새벽까지 계속 그물 던지고 있어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물 씻기 때까지 던지고 앉았어 못 잡아도 그 열정 끊기 인내 그 기질을 쓰시더라고요 겪고 겪고 새벽까지 밤새 그물 던지고 누가 있겠어요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야 하나님 베드로 봤어요 저 놈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질이 근데 주님이 그래요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도저히 깊은 데에서 그물 해가 떠버리면 물이 그때 깊은 데가 안 된대요 근데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사실은 안 된데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 오늘도 말씀의 의지에 의지하면 말씀의 책임져 버린 거예요 반응 고개가 옆에서 그때 무릎을 닫고 쓰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써이다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나는 바탕이 여러분이 항상 머리 잘 굴리고 날려면 계산 쪽이 빠빠빠빠빠른 사람들은요 아이고 수지 마였네 예수님 한탕만 더 합시다 나하고 둘이 수산 협동작업을 차려가지고 거기 다 잡으면 엄청난 거부가 되겠네 그런 날려면 사람 안 써먹어요 적어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그 빛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무릎 꿇었을 때 두려워 말라 니가 이 우지에 우린 사람을 치어리라 그래서 배와 금을 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두 번째 주님 만나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라고 했나라 패배한 사람이에요 암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포기하고 또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 우 편이고 왼편은 항상 마귀 편인데 너희들이 지금 계속 오른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른편에 던져라겠어요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감정 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숯불을 고기에 삶아놓고 그리고 구워놓고 떡 만들어놓고 다 먹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 뭐 찍소리 못해요 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묻질 않아요 야 너 이 뻔뻔한 것들아 너 베드로 나한테 세 번 저저고 도망갔지? 이런 말 하지 않고 다 먹여주고 딱 회복이 뭐냐면 다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뭐라 합니까?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할 거 없었더라 지금도 누가 주인물들 사랑하는 거 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요 세 번 부인은 상체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까지 믿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관계만이 사명을 줘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내 친구한테 가장 믿어지니까 친구한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를 믿어서 믿어서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여러분 저 같은 자에게 항상 내 마음속에 박 목사야 나 너 믿는다 물론 베드로처럼 그런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동은 와요 왜? 저 같은 자에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내가 목회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내가 베드로보다 더 단점이 있고 실수 있고 허물 있고 더 많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는 그 마음,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님이 박 목사야 내가 너를 믿고 나는 너를 기대한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믿고 있어 계속 믿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음성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저에게만 있던 겁니까? 똑같이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은 이치가 돼요 아무리 지금 게임에 빠지고 빗나가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요새 기도한다 가리 기도하고 가슴 깨어나면서 사랑만 하고 얼굴 부벼지기면서 난 너 믿는다고 계속 믿는다고 해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그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지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번 해피데이 주고 다시 여러분에게 믿는다고 사랑하고 고백하면서 가장 소중한 일 주님 전능하시면서 천사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안 된대요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을 통해 씨를 뿌려야 된대요 우리가 안 뿌리면 주님도 할 수 없어요 주님도 못해요 전능하시 주님은 못해버려요 천사가 근무하는 거예요 네가 안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인은 이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못 받고 내 진리는 누군가 뿌려야 된대요 네가 말하지 마 내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달기기도 하고 좀 해봐라 이래라 저래라 나는 늘 믿는다 믿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도 사정하고 붙하고 또 붙하고 붙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집 사이에 서로 원수관계 맺었는데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아이고 가서 살려왔어 다 버려져요 빚도 가버려 버려 그냥 내 새끼 살려오면 주님은 한 영혼 전화보다 귀하다 그렇게도 원한데 그래서 요한 따라서만 안 하면 아까 게으른 종이라 심판해 보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핏값을 취해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말까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살려 보겠다고 아우성치고 몸부러 치고 주님의 심장이잖아요 주님 나에게서 빌리고 죽으시고 일 것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무슨 행사가 있어도 그냥 쳐다보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고 아무 부담 없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그리고 너 기도 응답해 주고 네 자식 잘 돼 주라고 그렇게도 구하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리세인 서기관들 그들이 그들의 집안 당뇨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나는 여행할 때 언제든지 너희들 앞에 먼저 갔다 나 죽게 됐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 죽게 됐는데 너희들 먼저 죽어보라는 거예요 죽어서 죽음의 길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죽었대요 신하가 왕 앞에서 세상에 주님은 나에게서 죽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상도해 주시겠다 내 그것 하나 여러분 칼로 여러분 몸을 찌려 죽으라고 합니까 가까운 사람 한 명 사장에서 좀 사장에서 힘쓰고 한번 살릴 수 있는데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살인자가 교수행의 죄였습니다 너 이왕 사형인데 전쟁 때 가서 공을 세우면 살려줄게 아 어차피 사형수인데 그래요 전쟁 때 갔어요 나라와 왕으로 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몸에 상처 투성이 왔어요 그때 왕이 교수행 그 죄지만 그 상처보고 사형수행을 면제해주고 큰 상을 주었어요 오늘 사당과 영적 거로한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살려내라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지금 지옥 가냐 천국이 날마다 결정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왕국을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이 대통령이 장관만 임명해도 너무 좋아하겠지요 그거 비교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직을 주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역사이로 만나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